5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선취점을 가진 시청이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서비스 인데요 이정현입니다 모서리에 맞은 곳 이정현 회전을 걸었습니다 정다나 이정현 선수도 이런 페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롱초브로 이정현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조금은 길어 한점을 앞서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포인트 스피드 양산시청 정다나 양산시청 정다나 계속 스트로크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 양산시청인데요 높았습니다 이정현 서비스 2 소비스 3 2 2 3 4 3 3 4 5 5 2대 스코어입니다. 3점을 더 초반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. 파트는 믿고 자기 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. 공격적으로 나서는데요. 하지만 정단아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게임 포인트 양산시청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 선취 포인트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.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. 리드 상황 서비스입니다. 서비스 이정하 분명한 것 같습니다.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.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강한 포인트 연습이다 생각하고 하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대각선 확 꺾어봤는데요. 받아내고 있는 양산 김민정의 서브 백핸드 자신이 없는 것 같네요. 예 몰아붙여 봤습니다. 양산시청의 서비스 오 넘어갔습니다. 아 자 현재 6대 4의 스코어입니다. 양산 양산시청입니다. 포핸드 걸려 4대 4입니다. 양산시청이 넉 점을 앞서 있습니다. 뒷가워 넷 개척 받고 넘어왔는데요. 찬스볼 아 김민정 서비스 정단악 정단학 정단학